사용자 UI 비글본 보드 FCC보드 보다 드라이브 서버부터 움직여 보죠 서버 1번 1번 다시 반대로 다시 1번 1번 중립 2번 다시 반대로 다시 중립 3번 프로펠러 천천히 시작해봐 1,600 1,700 1,800 1,900 2,000 중지 다시 바로 2,000 2,000 2,000 2,000 2,000 그리고 다른 서버 몇 번 장착해 4번 반대로 다시 반대로 저쪽 다시 1,000 중립 3,000 2,000 1,000 다시 왼쪽 오른쪽 중립 다시 왼쪽 오른쪽 중립 오케이 그리고 7번 서버 반대로 중립 8번 반대로 중립 자세선사 피칭 롤링 요잉 자세선사 롤비치 요 자세선사